야타 잘하시지 않나? 요즘 야타 좀 하고 있습니다. 음악대장 복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심해 틀어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 같이 했던 거 아니에요? 심해 진짜 사기도인데? 저 지금 심해로 사.. 사면서.. 네, 심해 안 할게요. 예? 왜 여기 있을까요? 좀 더 잘하시는 분도 알고 있는데? 저 A에서만 심해 한 번 써봐도 될까요? 아쉬워. 해비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시야. 에이, 그러면 조합이 너무 수기가 많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핵쟁이 유령용 아니야? 근데 걔는 레벨 낳고 닉변했는데? 네, 이제 조만간 메타 바뀔 거예요. 3탱, 심해, 원들, 원아나. 진짜 이걸로 제가 장담합니다. 원아나? 치면 사기예요, 진짜. 원일 빡셀 텐데? 엄청 세던데. 심해? 아, 아니요. 저 지금 심해 장인 만나서 3연승 했다니까요? 방금 이 선생이 심해하는 거 적심으로 만났는데 엄청 세던데요. 심해 좋긴 한데 근데 제가 아나 원일을 해야죠. 하려면. 그죠, 그죠. 네. 제나타 원일은 안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투일해도 되고요. 투일에 심해 껴도 상관없긴 한데. 아, 나 아침에 영상 보고 왔는데. 아, 진짜 에베드 5배. 포탑 볼게요. 500, 방벽 500, 방벽 다 내릴게요. 상대 호그 없죠? 토르비 운 있는데? 예, 토르비, 토르비 원챔. 아, 오케오케오케. 방벽 없어요. 포탑 뽑았어요. 아, 열심히, 열심히 진행해. 열심히 진행해. 방벽 쳐? 포탑 또 박는다. 포탑 계속 여기 박네. 라인이 포탑 빠지네요. 네, 오케오케. 라인 힐 한 번 낼까요? 포탑 뽑았어요. 라인 힐 없지. 저 힐 랜. 디박에 B, 디박에 B. 디박에 B. 포탑 뽑았어요. 포탑 뽑았어요. 왼쪽에 라인, 왼쪽에 라인. 왼쪽 방 라인. 오케, 왼쪽으로 라인 다 가요. 살려야 돼, 우리 팀. 아, 라인? 아, 벌써 나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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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아, 몰라. 에라 모르겠다.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오케, 솔저 삼총, 솔저 삼총. 솔저야, 어디 가니? 감사합니다. 네잉. 솔저 잡으러 삼총 왔는데, 불에서 잡았네. 아, 우리 눈쟁이님 그냥 딜러인데. 저금님 저금 안 바꾸기는. 팔 안나오. 저거 토르 원챔이에요, 토르 원챔. 왼쪽으로 라인, 왼쪽 라인. 왼쪽 방 라인, 왼쪽 방 라인. 네, 오케오케. 라인 캐피. 디바 보자, 디바 보자. 확인. 디바 하게. 누가 부셨어요. 라인 힐 한번만요. 오이오오이오. 저 뽕을 누구를 들였는데? 초월 98퍽 일단 라인이랑 제나타 주면 될 것 같아요 에? 라인 또 왼쪽으로 들어올래 왼쪽으로 들어온다 애들 전부 계속 망치 조심하세요 어 개피 개피 우리 제나타 개피 라인 개피인데? 상대 B드 썼어요 라인 왼쪽 방 뒤에 뒤에 라인 컷 라인 컷 뒤에 솔져 아나도 퍽 솔져 삼촌 살려줘 디바게 피 디바게 피 솔져 빠졌어 디바 로봇 빠졌어요 조져요 저희 제나타 죽었어요 대박인 상대도 망치 있고 우리도 망치 있고 아 이게 이게 왜 안 걸려 지휘관 필요합니다 아 잠깐 안보여 안보여 괜찮아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장바 잠깐 내릴게요 흔들려가 흔들려가 라인 왼쪽 디바게 보조와 솔져 거점 너야 나 제압한다 솔져 개피 아 우리 제나타 자요 우리 라인 죽었다 우리 라인 죽었어요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 막아줄 거 없어요 최대한 덜 맞으세요 까비 까비 견질이 까비 까비 망치 망치마 어 이게 왜 맞아 톨비 보조와 어 어디 오케이 한국 4명이서 가볼래요 나 망치 있는데 예 가보죠 초월 80%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야 돼 아이고 망치 다 먹혔는데 다 먹혔어 다 먹혔어 겐지 혼자 우리 겐지 혼자 겐지 혼자 어 나이스 컷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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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늦었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이거 쭉 뚫리겠다 쭉 뚫리겠다 빠져야돼 빠져야돼 눈쟁이 아 안돼 내 구슬 아 눈쟁이니 바로 오겠다 바로 오겠다 우리 하나 개피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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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막았어요 님들 꽁주래요 겐지님이 아 네 지금 잠깐만 반나봐서 뒀는데 아 까만한 것 같아 까만한 것 같아 나 방금 깨졌어 아 그래요 하하하하하 아 눈쟁이니 아 채팅보고 말한건데 채팅보고 말한건데 아하 하하 아하 아하 어 왼쪽 뽕목표 뽕목표 우리 라인 죽는다 상대 용광로 용광로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 조심 문 나와 문 나와 이 발맹이 문 나와요 방치 맞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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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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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졌어 아나 무조아 아나 왼쪽에서 프리리 라인 갭 라인 컷 라인 컷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 정말로 포탑이 너무 쎄 나 힐 줘야돼 그리고 나 힐 줘야돼 나 힐 줘야돼 나 힐 줘야돼 초월이다 초월이 다 초월을 못 막아 초월을 못 막아 됐어 됐어 잠깐만 우리 궁이 없다 망치 밖에 민스터님 저한테 와야죠 누가 치르셔 할만해요 할만해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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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윈스턴 말고 메이로 바꾸는 것이 괜찮아요 네 이제 바꾸려고 메이로 고드룸으로 포탑 부셔버려요 저거 네 윈스턴으로는 포탑을 막아 저거 재웠다 저희도 재운 것 같은데 어 힐 밴 다왔어 나이스 궁극기 충전지 저희 디버 2층에 자고있어요 어 뭐야 눈 땡 있니 아니 끔살 끔살 헤드 맞았어 라인 왼쪽 라인 왼쪽 라인 왼쪽 카드 망치잖아 라인 재워놨어요 라인 재워놨어요 오케이 박을게 힐 밴 줘 아 컷 아 컷 어 잡폭 나이스 아 네 잡폭 탑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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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우리팀 아 좋아요 네 1분 30초 님네 1분 30초 1분 30초 2번더 막으면 됩니다 아 겐지님 뒤로 아까 빠진 뒤로 우울이 되는 거 겐지님 정매 보지마요 초월 70% 포러위원 조심하세요 정매 붙여요 겐지님 라인 어디야? 근데 내가 볼 때 라인 오른쪽 가서 망쳤을 거 같아 아냐 아냐 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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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이 안 붙여요 디버 무조와요 디버 조져요 아 디버 P1 아 아 디버 P1인데 아 문적이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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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각된다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저희 막턴이에요 막턴이에요 라인 먼저 조지면 돼요 라인 먼저 라인 붙여와 라인 붙여와 라인 캐피 라인 캐피 조져요 라인 좋아 너프 거점 문적이니 힐 기집하면 난 놓쳐 아하하 죄송합니다 뒤에 뒤바 뒤에 뒤바 제가 팀드림 절마크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막아야 돼요 한 번 더 막아야 돼요 상대 망치 있어요 이게 힘들거 라인 오기 힘들텐데요 아 제가 라인이 막아 쟤네 망치 급하게 쓸거라서 내가 막아줄 수 있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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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막아줄 수 있어 제원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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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지 마요 라인한테 오른데 라인 붙여와 라인 붙여와 막았어 띄우지 마요 띄우지 마요 띄우지 마요 띄우지 마요 하나 다운 상대 하나 다운 아 우리 제나타 죽었어 어 상대 두 명 죽었어요 띄우지 마요 띄우지 마요 라인님 몬작 어쩜 아 디바님 있구나 어 뭐야 목표 목표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비벼 메이님 조금만 비벼요 초월어 갑니다 메이가 비비고 있어 오케 초월 베이비 요스 초월 베이비 오케오케오케 초월 베이비 라인 얘네 정문에 나있어 송하나 다운 아 용광로인데 용광로 나이스 위험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용광로 공수 용광로 공수 변경 용광로 옆떡 옆떡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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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내가 위도우 알려했는데 시즌 1때는 정클랩 많이 봤었는데 이제 안 하시나요? 아니요 하는데요 할까요? 저는 합니다 아 아니 아니요 왜 안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핵소리도 받은 제나타가 있는데 하는데 왜 아니요 아니요 하는데 왜 안 한다는 소리를 뭐하지? 뭐하지? 어 아니야 아니야 나 배드한 생각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디바 한 명 한 번 해주시면 디바 좋죠 디바 아 좋죠 아 이게 저격되려나 이거 신입 손캠 차분한 오버워치 공격 시작까지 와 이거 주름 장난 아니다 어떤 거예요? 제아타 제아타 그거 페레로루쉐 들고 있던데 황금색 보이십니까? 이거 페레로루쉐다나? 맛있겠네 귀여워 호두카 게임인데 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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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렛츠고 가오나시 들고 하고 있던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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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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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타인가? 제나타 있어요 그럼 루슈 제나타? 아나 끌렸어 막아줄게 아이고 어? 상대 아나 없다 루슈 제나타다 우선 3층 갈 와아 3층 3층 저희 아나라서 유지력은 저희가 훨씬 좋은데 어 라인 잡자 라인 잡나? 아 라인 잡자 죽어요 아 라인 잡자 죽어요 에이 에이 진짜 아 나 살 죽겠다 다시 가죠 예이 호탑 거점 오른쪽 3층쪽에 상대 아나 없어서 힐 커버 잘 안될거에요 상대 3텍인데 아나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딜만 조심하면 되고 제나타 쟤네타랑 포탑만 조심하세요 오른쪽 들어가죠 포탑이 3층쪽이라서 오른쪽 가서 네 포탑 먼저 부수는 게 나을 거 같아 루슈 루슈 포탑 뽑고 프리딜 어 우리 거 좀 내려가줘야 될 거 같은데 포탑 옆에 지었다 2층에 아 라인은 좀 밑에 1층에 와우 내가 바뀌었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상대 용광로 빠졌어요 아 이거 쟤네 그 뭐야 위에 견제할 거 없으니까 위에 해도 돼요 저 뭐 파라가타가 뽑아도 상관없음 상대의 날아다니는 거 견제할 거 없어요 포탑만 뽑아본다며 이번에 그 라인을 드릴 걸 그랬나 보냐 저런 거 그랩 안 되나요? 제한타 같은 거 너무 멀리 있음 포탑 사거리 40m라서 안 닿게 포탑 때릴 수 있음 아 이거 로드 잡자 호호호호호 포탑 라인 라인 보좌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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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나이스 와 루시오가 밀레 포탑 3층 포탑 3층 어 제가 포탑 꼬시러 갈게요 루시오 부주와 어 뭐야 토르 거점하네 뭐야 상대처야 어 뭐야 토르 따옹 제한타 디바 아 반복이야 말이야 완벽의 이름 아 제한타 디바 2명인데 어 뭐야 디바한테 다 아 디바로 다 쩌는데 용광로 또 빠져 그럼 저희 에이븐 용광로 용광로 1분 막 턴이에요 저희 디바를 되겠다 아 망치 있겠다 용광로 없어요 용광로 없어요 네 용광로 상관 다시 갈게요 아니 디바님 필드릴게요 루시오 부주와 라인 라인 다운 나이스 들어가죠 디바 기회에 디바 볼게 디바 볼게요 디바 디바 먼저 디바 부셨어 송하라 다운 거점으로 가 어 송하라 디바님 내려오세요 디바 아 내가 포터 포싱돼요 여기 여기 토르빈 자고있어 아 나 풀렸어 토윙 다운 호호 포싱 호호 포싱 나이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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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싱 라인 미친 망치 루시 망치 포싱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밀었다 나이스 다행이다 일단은 무승부 네 철석 무승부 형 내 망치 빠졌나요 아 안 빠졌어요 네 오케이 메르시 메르시 나아 내가 망치를 막고 내 망치를 쓸게 갈게요 아우 나 나 나 무조한데 망치 막았어 라인 다운 내 방치 들어갔어 내 방치 들어갔어 코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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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메르시 나는데 메르시 다운 상대 초월 왼쪽에서 라인 왼쪽에서 라인 뭐야 내가 끌리냐 용광로 오른쪽 아 쟤나타 뒤에 오케 뒤에 쟤나타 쟤나타 다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나 아동 빠거든 못썼는데 아 이거를 내가 망치를 막은 건지 자유님이 광벽을 좀 막은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막았잖아요 결과는 아 진출하고 싶다 음 갑시다 여러분 다음 판에서 마인드하기로 아 구슬자랑 페레로루셀자랑 파리짜리 세트입니다 파리짜리 아 수치다 힐러 다 잘려요 음 수고하셨어요 연승베이비 제냐타나리입니다